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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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썸 겨울 동안 정말 두근거 같은 그런 lush 여리워 complimentary 게ulk 돈만 되면 어떤 것보다도 먼저 표현하고 여려보이지만 실스럽은 강이만 그런 꽃이라고 생각하고 진담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작품은 휴식이에요. 그리 특이할 것은 없는 풍경이지만 굉장히 평안하고 안식을 주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휴식이라는 제목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. 사람도 꽃도 밝고 아름다운 꽃을 추구하는구나 자유를 추구하는구나 네 그런 마음으로 저는 매화를 사용을 했어요. 매화에는 향기가 있잖아요. 매화향기와 또 살균할 수 있어요. 열매는 살균이 돼요. 그래서 치유의 효과가 있고 참새는 또 굉장히 맑은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한테 기분이 좋게 하면서 또 이 안에 있는 나쁜 기운들이 다 그 소리로 날아갈 수 있고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봤던 게 참새여서 참새여서 참새를 부탁드립니다. 네, 그렇군요. 감사합니다. 지랄한 크로스 평소의하고 안녕히 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